태양계 유일 가카를 위한 우수 애널리스트 방송. 가카의 똥을 황금으로 바꿔주는 지구 유일의 연금술 방송. 안철수 대표가 탈당 전에 들었으면 진심으로 다른 행동을 했을 방송. 껄님이 맨날 똥방귀 끼는 방송. 어우 냄새. 가능한 게. 거의 없어. 부왕. 와우. 본격 체력 낭비, 체력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를 누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병신년을 위한 병신년에 의한 병신들의 병신력 증강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 병신들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마르지 않는 병신력을 주었으나. 아멘. 신체의 장기 하나의 사이드를 척출해버렸습니다. 아이고매. 파충류의 대로 세상을 사는 빠까릉 나와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사지가 멀쩡하기만 하면 다행이고. 빨아대고 핥아대고 혀를 낼름댈 귀도 입술을 하나 믿고. 나불될 수 있으면 이보다 더 행복할 게 없다. 활기찬 병신년을 살아가고 있는 생각하는 파충류. 생각하는 유인원. 호모 빠까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호모 빠까린 가니까 다르게 들리네요. 다음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치매 걱정이 없는 큰 머리를 주셨으나. 그 큰 속을 채워줄 뇌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공룡의 뇌 크기만 가진 병신 거의 없다. 네. 거의 없답니다. 오늘 데이빗 보이 형님이 가셨어요. 그래요. 저 잘 몰라요. 관심 없는 사람 많아요. 이 형이 진짜 남자의 로망을 온몸으로 진짜 불사르신 분이죠. 와이프가 네 번 바뀌었어요. 미션들과 모델들을 모아놓고 멀티템 여러 개를 꽂아서 했던. 갱뱅의 산증인이죠. 그런 건 아주 밥 먹듯이 하신 분이에요. 일상이 갱뱅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빨고 바로 그냥 갱뱅 들어가신 분이고 와이프가 네 번인가 세 번인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 형님 노래가 정말 좋았거든요. 다음 주 하이 피델리티 주제 뻔하네요. 그렇죠. 데이빗 보이 특집하겠죠. 추모곡으로 언더프레셔 한번 틀어주고. 아무튼 거의 없답니다. 각하보다 목소리도 아름답고 생긴 것도 아름답고 지성마저 넘어서는. 사실 각하의 지성은 못 넘어서는 것 같아요. 쉽지 않지. 각하는 지성 아닌가 아직까지. 너 이 새끼야. 왜 불경끼야. 왜요. 난 건성이야. 딴지 라디오의 지성. 두피 지성 박새롬이 도장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몇몇 청취자분들이 썸네일 이미지 있죠. 거기에다가 저를 넣어달라고 글을 많이 올리시던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 시집은 가야죠. 아직 포기 못한 거야?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머릿속이 있잖아요. 그냥 저를 느껴주세요. 그건 그렇고 저는 이제 제 삶은 돌이킬 수 없는 강으로 가고 있어요. 겁났죠. 네. 왜냐고요. 두고보면 아실 겁니다. 한번 갔다 왔어요. 이제 끝났다. 끝난 김에 막 살 거다. 올해를 다지고 있는 박새롬입니다. 맞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막 살아야죠. 막 살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여자분들이. 인생의 리즈 시절이잖아요. 많이 좀 막 살았으면 좋겠어요. 뭘 그리 아껴. 죽은다 썩는 걸. 저도 그럴 거예요. 저번주에 실패했죠 한 번. 마지막으로 모든 계절씨의 대표. 딴지라디오의 공식 표지 모델. 아 그렇군요. 아 껄님이 댓글 달린 거 보고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괜찮아. 오늘 너무 의기소침해하고 짜장면 먹는데. 짜장면 명가락을 코로 넣더라고.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운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방귀 뀔 때 소리도 조금. 슬펐어. 방귀에 힘이 안 들어가 있어요. 평소에 밀리터리 샤우팅처럼 뿡 있는데. 기운이 없어. 이걸 지금 위로라고 해주고. 조만간 한국당도 뜨시는데. 나쁜 기억까지도 뜨실 것 같아서. 내가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우리 이런 거. 우리 서로 있잖아. 상처에 소금 뿌리지 말고. 네이처오다 이야기입니다. 네이처오다 좋은 소고기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매우 좋아해요. 더 이상 검증을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하나 사야 되는데. 저희가 캠핑 가느라고 또 깜빡했어요. 네이처오다 먹으면 왠지. 깔린 방귀 소리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걸쭉해지죠. 노래가 나오고. 부드럽게 나옵니다. 약간 소울톤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흑인 비슷하게. 샘쿡이나 약간. 제임스 브라운 이런 쪽으로. 아이 제임스 브라운. 아 빙글 이렇게 나옵니다. 존나 싸우팅하면서 나가. 생긴 것들 요즘에. 굉장히 살찌고 계신 건가요? 아 필드 굿 나왔으면. 그럼 알렉스를 먹었을 때. 알렉스를 먹으면 다르죠. 고급이니까. 알렉스는 면역과 미맛은 개선제잖아요. 몸에 약간 안 좋은 게 좀 사라진다. 아 필드 굿. 네 아이 그만합시다. 먹혔으면 한 번만에. 아 그리고 저희 조카가 알렉스를 먹었잖아요. 지금 두 달 정도 됐는데. 확실하게 효능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제가 효능을 봤다고 얘기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아니 그렇죠. 아니 그러고 보니까 효능 보신 것 같아요. 목에 쭈그라들었어요. 우리 조카. 아 이제 없다님은 가까이서 보면 약간 화석 느낌 나요. 마션 보는 것 같아요. 얼굴부터. 마스. 가옥갈의 마스다. 달이군요 달. 일단 애가 등이랑 가슴이 두드러기가 덜 나니까. 아 진짜? 애가 견딜만하니까 안 긁어요. 안 긁으니까 더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선순환이 일어나가지고. 선순환. 사실 진짜 아토피처럼 짜증나는 병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얼마나 짜증나요. 계속 간지럽잖아. 근데 확실하게 효능을 보고 있고. 그리고 애가 뭐 알렉스 덕분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비염 때문에 애가 이제 환절기마다 감기가 걸렸었는데. 아 괴롭죠. 지금 감기 안 걸렸어요. 이야. 이게 면역력 개선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망설이시는 분들은. 네. 한번 믿고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다 좋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거 걸리나. 지금 얘기하시는 거. 나 또 전화할 것 같은데. 이건 그냥 후기잖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능하게 거의 없을 거는 면역과민 반응 개선제. 면역 과민 반응 개선제 알렉스. 본격 안티와 불린 고품격 한우 네이처오다와 함께합니다. 사람들은 면역과민 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과민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2주의 뒤치기입니다. 2주의 뒤치기 거의 없답니다. 방송별 게시판이 이번에 딴지 클럽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좀 이상해. 물이 같아졌어. 네. 좀 이상해요. 좀 족같이 박힌 것 같아요. 가입하지 않으면 글을 쓸 수가 없도록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지금은 좀 개선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계속 개선 중이에요. 그러니까 청취자 게시판에 이렇게 몰려있을 때는 다 볼 수 있죠. 빡가능이란다. 너클볼로 욕하는 것도 좀 뽑고 그런 것도 같이 볼 수 있었는데 내 욕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상처를 나눠 그들에게 내 욕밖에 없으니까 이제 나눌 수가 없네. 그리고 저기 있잖아요. 다른 방송 게시판 보는 재미도 쏠쏠하거든요. 사실 다른 데가 망하면 우리 너무 즐겁다. 없더니 되게 웃긴 게 자기 슈스케 나왔을 때 분명히 다 보잖아요. 훅이. 그러면서 자기는 가옥과 게시판 밖에 안 봐서 그런데 자기 훅이 어떻냐 이러면서 말도 안 해줘요. 새롬이 입에서 듣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네 입으로 말해주길 바랬어. 잘났어 그래. 얘는 지금 끝이 너무 쉽게 보여. 수가 너무 쉽게 보여. 그런데 귀여워 그래서. 왜 이래. 아무튼. 아마 제가 딴지에서 방송 안 했으면 클럽 가입 같은 거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게시판 길이 많이 줄었겠다 했는데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아 그럽니까? 네. 귀찮음을 감수하고 글 남겨주신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클럽 회원 가입 회원수는 역시나 가옥골이 압도적으로 1등하고 있습니다. 저는 봉계방이 1등할 줄 알았거든요. 7,80명 들어와 있는 걸로 뭘 압도적인 일이야. 영진공 10명 들어왔더라고. 아직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영진공. 가입해야겠네. 여러분 영진공 관련해서 뭔가 소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클럽에 들어오셔서 가입 인사 남겨주신 분들 은가도우미 난꽁치 럭키세븐 스티브 루카소 아브라엘 쓸려님 그리고 생기러님 쓸림 진짜 아파요. 마라톤 하시는데 그건에 크신 분들은 쓸려예요. 알만 크신 분들도 쓸려죠. 실제로 그 제품이 있습니다. 젖꼭지 쓸리시는 분 피가 나요. 나중에 되면 그래서 밴딩을 붙여요. 니플 커버. 그래서 이거 안 붙이는 분들 인터넷 보면 젖꼭지에 눈이 달려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마라톤 뚫 때는 꼭 이걸 브라엘 보호대 정조대 비슷한 거 해놓고 젖꼭지 정조대 같은 거 해서 아무도 옷 빨게 해야지만 아무도 옷 빨게 지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옷이 빨잖아요. 이렇게 해서. 네 아무튼 불알 쓸려님 마라톤 할 때 불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생귤아빠님 쿠데니님 가현가은이 아빠님 니엄마시지님 고춘대민경춘님 이름 바뀌었네요. 이름 바뀌셨는데 밤이 너무 어려워요. 추대민경춘이었는데 계절 따라 아 이분 계절 타시는구나 불멸의 레깅스님 골디님 좋은친구 2님 주도가 전객님 윤진아범님 만렙 모징어님 훌랄랄라님 카미유랑그레이님 아 이분 영진국 때도 많이 오셨던 분이죠? 아 이분 머리카락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아 여성분이군요. 아니 남자예요. 아 그리고 껄님 졸라 까주신 남해님 아 군대 가기 싫다님 모피어스님 시판님 아가씨님 류님 딴지총수님 골드스타인님 SLVY78님 테드님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말씀 많이 남겨주셨는데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희도 여러분들 모두모두 사랑합니다. 여자분만요. 진지하게 껄님 저는 다 사랑해요. 껄님 진지하게 비난해주신 남해님 저는 더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껄님 너무 뭘 하지 마세요. 이제 섬세하고 예민한 중년이에요. 그럴수록 아니죠. 그럴수록 내가 더 불안해. 아 껄님 너무 뭐라 그러면 차에서 혼자 음악 틀어놓고 오실지도 몰라요. 삶을 정리하고 계시니까요. 다음 구매 인증해주신 분들은 라임님이 알렉스로 효과보고 공신보감 이게 아마 기억력 좋아지는 그거죠. 네 맞아요. 머리 좋아지는 양 그거 추가 구입해주셨고요. 그리고 항우장사님이 여러분들의 저항정신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면서 알렉스 구매 인증해주셨습니다. 아 훌륭하다. 감사드립니다. 이게 좀 팔리네요. 공신보감은 거기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꼬박꼬박 챙겨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짜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볼 때 공신보감 한국에서 법적으로 막을 것 같아요. 왜요? 아 그 올림픽 같은 데 나가면 도핑 테스트 하잖아요. 테스토테론 못 먹게. 그런 거처럼 공신보감 먹으면 공구가 잘 돼요. 기억이 속 나오고. 수능에서 점수가 너무 많이 나오고 제가 정과 하나를 두 시간 만에 암기 할 뻔했어요. 네 머리가 야구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거잖아. 너 잘 알잖아. 공신보감 공부하시는 수험생들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의 업무 향상성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왜 그 모양이야? 왜 그 모양이야? 말씀드리죠. 빡 가능이 아직도 대본을 제 시간에 쓰지 못하고 있고요. 오늘 제 시간에 썼잖아요. 공신보감 덕분이다. 양쪽 코로 깍 빨았거든요. 애널로도 한번 넣고 너는 입은 뭐 어디다 쓰냐? 저희 입은 배설기간이에요. 똥 뱉느라 바쁘죠. 할타기간입니다. 그리고 저번주에 댓글 많았던 화제의 글이 난꽁치님이 저희를 다 극질해 주셨어요. 하이피델리티나 따라하고 거기다 핵노잼 이런 거 하셨는데 껄림의 대본의 힘이 이렇게 큰 줄 몰랐다.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사실 저희 세명 캐릭터 배분하고 거기에 맞춰서 왓구잡구 이런 게 진짜 힘들고요. 무엇보다 재미가 없어. 그걸 앉아서 하고 있잖아. 그럼 내가 아 씨발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껄림의 디렉팅이 필요한 거다. 최고예요. 저 껄림이 제일 좋아요. 좋은 위로다. 너무 그렇게 티나게 그러면 놀리는 거 같잖아. 완전 티나잖아 너 지금. 어디까지 갖고 노는 데 보자 한 번 해라. 껄림이 디렉팅을 해줘야 그 위에서 저하고 빡가는 박세롬이 뛰어노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나는 하기 싫어. 제가 그래서 저 저번주에 더 족같이 쓴 것도 있어요. 어디서 별명질이야? 잘하면 계속 시킬 거야.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핵노잼이라는 말은 듣고 넘길 수 있어. 근데 하이피델리티 따라했다는 말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 아니 우리보다 못 나가는 방송은 우리가 왜 따라합니까? 아니 이게 컨셉이 달라요. 두 방송이. 제목이 비슷하다. 똑같다 뿐이지. 제목은 일부러 똑같이 지어봤어요. 한 번. 근데 원래는 이렇게 안 짓고 픽업 아티에서 선발전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왠지 직감적으로 박세롬을 꼬셔라 했는데 이것도 꼬투리 잡고 그러시네요. 제가 박세롬을 꼬셔라 이 타이틀로 되게 여러 방송에서 여러 번 했어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딱지는 진짜 획기적이었습니다. 아 철옹성이야. 네. 철옹성인데 코딱지 한 방에 무너진 거야. 무너집니다. 야 껄림의 코딱지 야 우리 껄림 코딱지 팔아볼까? 그냥 나한테 개저씨라고 하자. 괜찮아. 받아들일 수 있어 나. 괜찮아. 난 괜찮아. 그러지 마. 껄림 꼬딱지를 모아서 똥금똥에 만 다음에 껄림 보감해서 아 그렇지. 넘어가고요. 그리고 저는 하이피델트 들어본 적도 없어. 껄림 들어본 적 있어요? 그때 우리 둘이 같이 나갔을 때 말고는 들어본 적 없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따라합니까 여러분.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게 공개방송을 주중에 하면 올 수가 없다. 라고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저희 공개방송 주말에 할 겁니다. 다만 지금 날짜를 정확하게 확정을 할 수가 없는 게 껄림 스케줄 문제가 좀 있어서요. 아무튼 공개방송은 2말 3초 주말에 하게 될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2말에 하게 된다면 지금 딴징 건물에서 하게 될 거고 3초에 하게 된다면 새 건물에서 하게 되겠죠. 새 건물이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주말입니다. 지금부터 몸 좀 풀어주시고 저희 컨셉 아시죠? 돌싱 파티잖아요. 이혼서류 사본 한 장 첨부하시면 저희가 입장료 안 받고 즉석 소개팅 해드립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 또 위조해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딱 봐서 돌싱이 아니라 모태솔로다. 이런 분들은 저희 안 봤습니다. 기도가 있어요. 저희 머리 큰 기도 분이 있어서 그맨 맞춥니다. 기도 딱 보고 있을 거예요. 목줄기를 아무튼 그리고 사진 동영상 찍지 맙시다. 공연하는데 누가 촌스럽게 촬영합니까? 즐겨야죠. 눈으로 봐야죠. 느껴야죠. 화끈하게 바지 내리고 놀고 그날 벌어졌던 일은 모두 머릿속에만 남기는 걸로. 그렇게 하죠. 그날 카메라를 들고 오시면 박새롬이가 출연을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카메라가 보이면 안 돼요. 박새롬이를 무대에서 보고 싶으시다면 카메라 다 놓고 오세요. 핸드폰 몰래 찍는 어플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다 걸립니다. 그리고 골드스타인 님이 나는 껄림의 카리스마에 눈이 부셔서 아잉 내 눈이라고 한 거다. 그걸 아잉 내 눈이라고 읽으면 어떡하냐라고 거의 없다는 사과를 하셨는데 아잉 내 눈 이거였구나. 아 그렇지. 제가 뭐 껄림의 카리스마 어쩌고 하시는 분한테 사과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17개 중에 그래도 긍정적인 답글이 하나는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아 나 이분들 보면서 하는 거야. 아 그래. 네 그리고요. 팟빵에 글 남겨주신 분들 LLLLIL님 야누스님 아브라 가터브라 아 이분 괜찮네요. 이거 남분인가요? 그리고 무지개망치님 재발신123님 게스트3056님 왜 알렉스 구매자만 호명하나는 시카고 몽돌님 아 이분 시카고에 계신가봐요. 외국 살아서 사고 싶어서 못 사신다고 뻥치지 마세요. 아니 그거 배대지 해가지고 국제배송 하시면서 살 수 있잖아요. 네 아무튼 저희가 그러는 건 당연히 저희 광고주니까 그런 겁니다. 사석 위호 뜻 알려주신 마피아벨리님 널님 자금만족인님 박본자님 지금 만지러 갑니다님 우리인님 무명소졸님 리얼리님 감사드리고요. 팟빵에 점점 신규 청취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구독자 4300명 넘었고요. 저희는 팟빵도 항상 주시하고 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이어폰 받으실 분들 알렉스 구매해주신 항우장사님과 아임닭 닭가슴살 비타민 그리고 니플 커버까지 구매해주신 아가씨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딴지라디오 나타샤 1에게 쪽지로 이메일 주소 보내주세요. 그리고 라임님께서 지난번에 이어폰이 당첨되셨는데 양보하신다고 하셨어요. 아 정말? 네 한 분 좀 뽑아주세요. 그러면 껄님께서 저는 저희에게 쓴소리 해주신 내 남혜님 아 남혜님께 아 진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소 꼭 알려주세요. 아 네 그럼 오늘 총 세 분 이렇게 저한테 쪽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혜님까지 같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보내드린 이어폰은 한번 소독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귀 속에 넣는 거라 이상한 약 발라 놓으면 귀먹어리 될 수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주혜 훈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각하입니다. 북조선 김정은이 또 무력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뭐? 수소 가스 폭탄? 뭐 그런 게 있어요. 산소 가스 이산화 가스 수소 가스로 만든 폭탄인데 여러분 제가 이과 출신인 거 잘 아시죠? 제가 그래서 수소 가스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매우 위험한 놈이에요. 우리 근데 이게 소리내지 않니? 그러니까 가스라고 하지 않나? 수소 가스 가스는 뭐지? 아무튼 이번 무력 도발 때문에 제가 요즘 급사이가 좋아진 아베아파 총리랑 또 그걸 핑계로 폰팅을 했지 뭡니까 아베아파 총리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아주 제가 북한 때문에 창피해 죽겠습니다. 만 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달래드렸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오라 일만 해도 대똥말똥한 세상에 똥망이나 끼고 깐지 타지 마시고 노력하세요. 바위 뚫을 때까지 가카의 아름다운 운 씨 오늘도 변함없이 배주 끊임없이 가카가 이번 주에 독기가 살짝 올랐어요. 가스 냄새 맡았나 봐요. 이 아름다운 운 씨 오늘도 설명하기 위해서 저 멀리 사회에서 사회 동포적인 마인드의 두 사도분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세상의 모든 숫소를 거세해 질 좋고 맛있는 한우 공급에 앞장서고 있는 수소 전문가 수소 전문가 부랄 없다니 하셨습니다. 부랄 없답니다. 수소 부랄 수퇴지부랄 우리 가카 주변의 십상시들 부랄 각종 부랄을 한방에 적출해서 조순이 있을 때 발기하지 않는 세상 사정하지 않는 세상 봉기는 있지만 탄핵은 없는 세상 백상시 천상시들 내시가 판치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전국민 고안 적출 운동 지브랄타파의 남서울지부 지점장이자 전 세계 최초 알파 수면 상태에서 고통 없이 고안을 적출하는 수면마치 내시화를 개발한 떼브랄스 병원의 외과위원장 야 노력했어요 아 떼브랄스 아 떼브랄스 외과위원장 불알 없답니다. 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 만화계 근원은 불알입니다. 맞습니다. 예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예부터 우리 조상님들께서 불알 두 쪽 달고 태어나서 개짓 밑에 들 수 없다 라고 하시는 바람이 수많은 남성들이 편안한 여성 상위 말타기 자세 거부하고 위로 올라타서 독수리 발톱 찍기 붕차 돌리기 시즈 탱크 모드 등등 필요 이상으로 힘만 들고 실속은 없는 떡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군요. 바야흐로 21세기 우리 각하의 집권과 함께 진정한 여성 상위 시대가 열렸습니다. 불알 똑 떼고 밑에 기어들어서 어? 뗀 불알 들고 딸랑딸랑 흔들면서 각하 저는 족도 없습니다. 각하 저는 불알이 없어서 에이씨 불알 탕탕 이러고 못합니다. 이러면서 존나 기어야 됩니다. 수수 불알 없으면 어때요? 마블링이 많아집니다. 그렇습니다. 맛있어져요. 기름기 많아져요. 그럼요. 수수 불알 없으면 어때요? 삼겹살이 많아져요. 비계가 많아집니다. 맞아요. 불알 때는 고통은 잠시지만 똑 떼버리고 우리 각하 치아로 들어가면 존나 인생 편해지면서 아 내시조시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배떼기에 기름이 줄줄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불알의 미련을 버려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잘 들었고요. 자 다음으로 오직 발기부전 치료제 연구에 30년을 마쳤어. 마침내 바위마저 뚫어버릴 발기부전 치료제 뽀삿그레를 발명하여 전세계 남성들 발기부전 남성들의 한 줄기 희망으로 떠오르신 이탈리아 출신 7cm로도 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발기불룡 제약업체 노각티스 이탈리아 본점 CEO 7cm로도 가르륵입니다. 저희 회사가 업계 1위로 우뚝 솟을 수 있게 된다는 의학 박사님들의 변을 토하는 연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식기 하나로 문을 딸 강직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신 절약하는 발기술사 존 노크 박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지금의 노각티스가 있기까지 투자해주신 튜닝 존슨앤 다마 존슨앤 이은지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튜닝 존슨 그치 존슨 튜닝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새끼가 인사를 하라고 어? 했는데 귀엽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7cm로도 가미웅입니다. 야 이거 나중에 나 발음 어떻게 하라고 7cm로도 가르륵 근데 가르륵 이거는 프랑스 이름 아니냐 이게 왜 이탈리아 이름이야 가르륵 아 프랑스 프랑스 이름 내가 프랑스에서 태어났죠 어차피 옛날 프랑크 다 민족들이었어요 공부 안하니까 프랑크 민족들 프랑크 민족들이었어 자 우셔 거기도 여기가 브랄 이름 같은데 프랑스 이름 브러 이름 같아요 제가 브라를 없다는 브라를 없다는 여쭈겠습니다 이번에 북한 수소폭탄 카카가 매우 염려하고 계십니다 수소 전문가로서 이번 북한의 위협은 어떤 카카의 2년 임기 남은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쭤보고 싶네요 네 북한의 김정은이 이 5대5 이 새끼가 바로 쓸데없이 브랄만 존나 큰 숫소 같은 새끼다 지 주제를 몰라요 자존심만 존나 세가지고 맨날 아방궁에 국녀들 모아놓고 떡치면서 내가 핵불알이다 미사일 주시다 이런 놈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나대는 애들이 사실은 외롭다 내가 가족의 사랑을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성장을 못했단 말이죠 엄마가 세 번째 첩이에요 그리고 엄마인 줄 알고 자란 다섯 번째 엄마는 사실은 자기를 길러주던 유모였고 유모 아빠 할아버지 전부 독재자의 살인자들 유모 싫어요 노모 좋아하죠 늙은 엄마 좋아하잖아요 전 엄마 친구 좋아해요 친구 엄마가 좋아요 친구 엄마가 낫다 친구 엄마는 못 이르잖아 아무튼 아빠 할아버지 전부 독재자 살인자들인데 결국 지가 살아남는 방법은 그 사람들 흉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억지로 살 찌우고 5대5 가름만 하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전국의 간첨 여러분 이건 거의 없다 의결입니다 근데 이렇게 외로운 애들이 자기랑 비슷한 상대 만나면 애정을 느끼고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맞아요 우리나라의 김정은이하고 성장한 경우는 비슷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각하죠 각하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각하는데 홀랑 반해버렸다 이겁니다 연상요 원래 연상한테 빠지면 질문서도 갖다 준다는 말이 있어요 또 이런 말도 있죠 남자 코 큰 사람은 거기도 크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북한의 김정은이 항상 머리는 귀두클럽에서 깎는단 말이죠 이 모양이 그렇죠 귀두클럽이죠 이 모양이 귀두컷이잖아요 비슷해요 이 연상요 산전수정 겪은 연상요들은 이 큰 머리 귀두의 맛을 보면 나라의 옥새도 갖다 맞히는 겁니다 너희씨 근데 또 우리 각하가 쉬운 여자 아니죠 밀당의 고수예요 지금까지 다른 역대 대통령들 정부 북한 비위 맞춰주려고 존나 노력했습니다 먼저 다가서고 회담하자 맨날 이랬는데 우리 각하 이런 거 안 해 연락도 잘 안 돼 먼저 말 걸어도 읽씹 그냥 읽고 씹어버려요 누나 7시간 동안 연락 안 됐는데 뭐 했어 물어보면 흥 안 알려줌 이런단 말이죠 이러니까 주변의 여자 존나 많은 핵자지 김정은이도 나한테 이런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이러면서 우리 각하한테 정신 못 차리고 푹 빠져있는 겁니다 재벌이 쇠꼬시는 법이잖아요 싸대기를 그냥 올리고 너 같은 여자 처음이야 아 그렇지 이런 거예요 근데 싸대기를 올리자라고도 만나야 올리지 그렇죠 안 만나 주잖아 근데 잘못 때리면 이 귀두클럽 머리가 가운데 이렇게 살짝 열어질 수도 있어요 오픈인가요 오픈데요 오픈이라고 하죠 보통 그건 안 잘라 잘라줘 이거 안 잘른다 내가 잘라줘 저때 말하느냐 나도 개저씨 될라고 그냥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 수소폭탄건도 결국 김정은이의 애정공세입니다 전기자동차 뭘로 갑니까 수소로 가요 지금 우리 카카오 제일 열정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가 카카오 다카키마사오의 전기나 다름없는 국정교과서 아닙니까 수소로 전기자동차 시동걸면 그 다음에 뭐합니까 드라이브 하잖아요 결국 이번 건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 가카한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시선 끌어줄 테니까 누나는 아빠 전기 만드는 거 드라이브 걸어 기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간첩단들도 모르려면 어마어마한 암호가 숨어있는 거예요 전기가 그렇죠 그 전기다 전기 드라이브 걸어라는 거죠 이거 좀 억지인데요 억지예요 그래요 우리가 언제 말되는 거 있습니까 너만 하겠니 이 새끼야 내가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저는 논리구조 탄탄합니다 브라노프 따님 어쨌든 뭐가 탄탄해 난 논리구조 탄탄해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것 같다 하잖아요 논리구조 약한 브라노프 따님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논리가 왜 없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죠 북한에 수소 도발이 있자마자 가카가 아베아파 총리랑 바로 폰팅 하셨어요 바로 폰팅 하셨죠 이건 뭐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지 최근 위안부 문제로 둘 사이에 뭔가 감정이 싹두고 있는 게 아닌가 감정은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이런 말이 있습니까 원래 우리가 또 첫사랑이 열병을 앓을 때 어땠습니까 이 여자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간이고 쓸개고 다 가져다 바치면 그 누나는 꼭 워만 새끼가 따먹어요 맞아요 거축학계로 보세요 주인공이 수지 존나 사랑합니다 근데 워만 대학 선배 새끼가 그냥 찹찹 해버리잖아요 존나 열불 터지는 겁니다 우리 가카는 김정은이한테 관심이 없어요 생길 수가 없죠 왜 집안에서 김정은하고 친하게 지내는 걸 용납을 못합니다 맞아요 우리 씹루리당 내시들 말이죠 다른 거 다 참아도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이거 절대로 용납 못합니다 예 그러다가 덜컥 노벨 평화상이라고도 받아봐요 우리 어버러지 연합 알바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정치계의 스벤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 가카한테는 영원한 대학 선배 오빠 교회 오빠 같은 대니본 제국이 있어요 이 오빠 용돈도 잘 줘 둘이 친하게 지내면 오마마 대빵한테 칭찬도 받아요 호동왕자 나올 줄 알았는데 결국 김정은이가 아무리 핵자지 수소자지 들이밀어도 지금 헛조신 겁니다 우리 가카 임자는 따로 있다 그래서 우리 가카가 아베아빠 오빠한테 전화를 딱 했죠 근데 또 이 아베아빠 오빠가 존나 나쁜 남자야 우리 가카 애간장을 존나하게 태우다가 전화통화 13분만에 화끈하게 위험한 문제 타결하고 용돈 딱 주기로 했는데 다음날 바로 안면 싹 바꿔버립니다 이번 협상 무시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끝장남 이걸로 내가 두 번 다시 사과 안 한다 이러니까 또 우리 가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베오빠 존나 나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김정은이는 우리 가카를 짝사랑하고 우리 가카는 아베오빠를 짝사랑하고 아베오빠는 또 이 오바마 형밖에 몰라요 왜? 또 우리 오바마 형아가 또 동네 오야지거든 김정은이가 가진 건 불알하고 존밖에 없어 김정은이 이런 양아치다 이러면 아베오빠는 돈은 많아도 힘은 없는 졸부오빠 하지만 오바마는 돈도 많고 힘도 세고 게다가 흑형이야 흑형 다 가졌어 이 형은 그러니까 우리 또 아베오빠는 또 이 오바마 형한테 절대 꼼짝을 못한다 역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국제 전문가다운 그렇습니다 답변이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칠센티로도 가르링님께 가르릉입니다 여쭈겼습니다 실제 바위를 예 조수로 그렇죠? 예 뚫어보셨다고 주장하시는데요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화살로 바위 뚫는 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근데 저분 길이로 봤을 때 바위를 뚫을 수 있을까요? 아니 자기가 주장하는 바위입니다 조약돌 같은 거 뚫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이게 가카도 실제로 뚫어보신 게 맞는지 가카는 없잖아요 가카는 뚫어보신 경험보다 이 뚫린 경험은 많으신 분입니다 야 그건 아니야 야 아니야 왜요 왜요 야 가카의 가문 전체가 이 세심한 뚫림을 당하는 뚫어뽕 장인 뚫어뽕의 마이스트롤 가문이에요 이 원조 아버지 가카 가슴 속 시원하게 마치 비계 보쌈 한 점 꿀꺽 먹고 장수 막걸리 한 잔 엉 들이키는 것처럼 시원하게 X였죠 아 그리고 지금 공주 가카의 수백 명의 의붓 어머니 중에 유일한 정실부 X이시죠 그분도 가슴 뻥 X죠 야 이거 진짜 위험하다 진짜 이거 또 야 이거 진짜 비프 처리했으면 좋겠어 나 또 또 원조 가카의 위대한 외아들 해봐 이 왼쪽 팔뚝 진피 아래 깊게 숨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 파란색 동맥 일반인은 찾기도 힘든 숨은 혈관 찾기 숨은 혈관 찾기 숨은 혈관 찾기 이분은 한속봉 어머니가 눈 감고 떡을 썰듯이 눈 감고도 풀스윙으로 단박에 꽂을 수 있다 이 진정한 뚫어뽕 마이스트로 가문이 아닐 수 없다 또 원조 가카 이 김신조 일당 한대 부각산 뚫렸죠 아 그렇죠 우리 공조 가카 관용 있는 대북정책으로 DMZ 문 다 뚫어놔서 지뢰 신고 톡 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뚫리기만 하는 걸까요 세월호 때 우리 공조 가카 7시간 동안 무얼 뚫었겠습니까 자고로 낙수가 바위를 뚫는 법입니다 바위 뚫는데 한 7년 걸려요 그런데 약 300배의 강직도를 가진 화살은 단 7시간이면 바위를 뚫습니다 이 사람의 고관졸도 운동을 안 하면 이 바위처럼 단단히 굳어버리는 겁니다 저희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신약 버블존슨 알약 하나 이 코로 쫙 빨아들이면 이 화살이 귀두 아니 화살 촉 지름이 우동발처럼 두껍게 뿌어버립니다 그걸로 바위를 뚫는 겁니다 허리를 한마디 드릴처럼 따다다다다다 하면 그냥 그냥 암 딱 암 딱 암 딱 아임닥 아임닥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임닥 아임닥 아 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주는 법입니다 우주가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 갑자기 수소가스가 흘러나오고 간철수가 탈당하고 국정원 해커가 자살하고 성한종이 자살하고 가업거리 42거리 진입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하경제 활성화를 간절히 원하니 가계부채가 1위한 것도 모자라 대부업체 이자율 무제한적으로 풀리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제한이죠 이제 100원 빌리면 만원 달러에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아름다운 헬조선이 되었어요 이게 다 간절히 우리 각각에서 다리를 활짝 벌리고 가부자를 틀고 가만히 앉아 아무 생각 없이 우주를 향해 간절히 원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주와 소통하기 위해선 인간의 몸을 벗어나야 돼요 인간들의 번민과 번뇌에서 자유로워지는 청초한 상태여야만 우주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정신을 티끌 하나 없이 반들반들이 광택이 나게 갈고 닦아야 우주의 모습이 비춰보이는 겁니다 흰색의 깨끗한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린다 흰색 백자의 다스릴지 바로 인류 역사 최초의 백지 지도자의 탄생입니다 이런 노력을 그 누가 알려줍니까 우리 각하가 기자회견을 하든 회의를 하든 아무 생각 없이 돼도 않는 말만 골라서 하시는데 이게 다 명상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의식 중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노력을 알아주셨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 근데 빡간흥님 아까 저한테 본인이 논리구조가 탄탄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얼마나 탄탄한 얘기입니까 거기에 금강석이에요 예 아 역시 미친놈답은 답변이셨습니다 도대체 내용이 뭔지 기억이 안 나 어쨌든 말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각하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노력 엄밀하게 말해서 사실 각하는 노력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이런 말 한번 좀 그러시면 각하야말로 사실 오리지널 금수저 아닙니까 완전 다이아수저죠 각하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참 어이가 없네요 이 백지 지도자 각하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하나하나 근거를 대겠으니 이 귓보를 살짝 벌려 귓구녕의 검지와 중지로 소리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세요 자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포된 새누리당의 대선 10대 공략집의 내용입니다 하나 가계부담 털기 이 우주의 기운을 불러들이기 위해 엄청나게 명상하셨어요 참여마나 들어차 공간이 없이 완벽히 색직시공했어요 가계부채 증가율 역대 최고죠 이 색직시공 이 섹스는 공적인 시간에 즉시 행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약속 두 번째 확실한 국가 책임 보육 보세요 병신년 최고의 화두가 바로 보육료입니다 그렇죠 역시 우주의 기운을 불러들이기 위해 과감히 공적시색 명상을 완성했어요 과감히 보육료 땡전 한 푼 없이 없애버려서 이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결해야 돼요 공적시색이 아닐 수 없다 공인은 공적인 업무 시간에 즉시 색스를 하여 절대 남에게 알리지 말아야 한다 이거 완성시켰어요 닦아는 그래서 그런거에요? 네 야 나 이 미친새끼야 세 번째 약속 교육비 걱정 덜기 세부 공약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교육비 부담 완화 대학 반값 등록금 이런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거의 명상의 수준이 아 부처의 경제에 올랐다 하다하다 부처까지 올라갔구나 아니 거의 파괴해진 씨발이다 아 거의 저는 이 열발을 넘어서 윤회의 경제로 칭행하겠습니다 윤회의 이츠가 온몸을 뜨겁게 뜨겁게 덮으니 이 새로 태어난 것처럼 위대한 현자의 오르가즘을 다성했다 명상 최고 레벨인 사만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바로 성구라는 겁니다 색스성 불기둥풀 하나의 덩어리로 뒤엉켜 불타오르는거에요 아 색스성이라는게 있구나 불기는 불해 뭐 열가지 중에 세가지만 소개했는데 일곱가지가 더 남아있는데 일곱시간 이건 나불거려도 더 못하는 그런 얘기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이토록 우리 각각께서는 상상을 초월할 노력을 보여주면서 우주와 소통하신다 거의 윤회할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의 말씀을 조합해보면 결국에 각하는 인간의 반열에서 벗어나신 분이 되지 않았나 그렇군요 할 정도에요 이미 그 그래요 이미 성자의 경지로 인스프레스 하신거죠 예수 부처 각하 정도급으로 알라 아버지도 이미 지금 그런 성자의 반열에 오르셨잖아요 대구 구미 쪽에서는 역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견뎌할 수 없는 어떤 각하의 아름다운 훈시와 또 그 해설이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주에 가능입니다 2주에 가능입니다 카카오톡이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습니다 로엔엔터테인먼트 여러분 다 아시는 스트리밍 음원 사이트 멜론이 있는 회사에요 아이유가 있는 회사이기도 해요 이게 평가에서 카톡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M&A라고 합니다 너 M&A 뭔지 알고 얘기하는거지 아 너무 연기토리잖아 아 재미없게 아 진짜 너무 뻔하잖아 이 새끼야 M&A가 매저키스트에 에넬이 뭐냐 이 새끼야 아씨 에넬을 따이고 싶어하는 매저키스트다 이런 뜻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합병을 당하는 로엔의 M이고 이 에넬이 바로 카카오톡이네요 현재 카카오톡 CEO 임지훈씨가 실제로는 에널리스트였어요 뭐 이거는 유명한 이 증권가 찌라시에서 파다한 얘기죠 실제로 엑센추어 애널리스트 임지훈이와 치면 나옵니다 아 엑센추어 애널리스트 임지훈이요 다운됐지 않구나 아 진짜 다시 돌아가서 이에 카카오톡 측은 로엔 인수가 모바일 플랫폼 경쟁력과 음악 컨텐츠가 가진 고유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컨텐츠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글로벌 진출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박카카오톡이 쓴 문장이 아니야 이건 그대로 따온 거예요 이 워딩 그대로 따온 겁니다 기자회견 인터뷰를 저는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2주의 가능에 걸맞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카카오톡이 다음을 M&A 했습니다 그리고 로엔을 M&A 했죠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뛰어드는 거예요 연예인이 보통의 존망테크를 타는 게 열애설입니다 열애설 터지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특히 로엔에는 아이유가 있죠 열애설 터지고 약간 휘청하잖아요 휘청했다가 지금 다시 일어났죠 다시 일어나긴 하죠 근데 보통 여자 연예인 열애설 나면 끝난 거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유가 정말 똑똑한 거야 네 그래요 그런데 카카오톡에서 직접 연예인을 관리한다 한다 그렇다면 카톡이 굉장히 많은 어드밴테이지가 있어요 일단 카톡을 매일 까볼 수가 있어요 얘가 누구랑 얘기하는지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지금 연예인 사생활 감시를 위해서 카톡을 그렇죠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누구 친구를 추가했는지 알 수 있고요 미연애 열애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톡의 총수에 개인 취향에 맞게 라인업을 짜고 카카오 택시 깔면 GPS 동의하잖아요 얘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랑 뭐 먹는지 어디 모텔에 있는지 연예인이 모텔을 왜 가는 이 새끼야 연예인이 모텔을 왜 가 그리고 가수 앨범이 나온다 쳐봐요 앨범이 홍보가 필요해 봐봐 카톡이 다음 따먹었잖아 다음 메인 페이지에 하루 종일 올려놓는 거예요 실시간 검사 1위 만들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연예인이 있다 라이벌 연예인이 있어 그러면 카톡을 까보는 거야 이 내용을 몰라요 디스패치한테 주소 이렇게 전달을 해 디스패치가 기사를 내잖아 다음 메인에 올리는 거예요 원샷이구나 그렇죠 한마디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택시에서는 의무적으로 로엔에 소속된 가수들 음원으로 알림 소리를 만들어 음악이 딱 나오면서 택시가 왔어요 이러면서 알림을 만들 수가 있죠 아이고아 이제 택시 좀 하나 만들겠네 알 수 있죠 택시 좀 만들 수 있죠 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IT 버블 이후로 지금의 현재 모습은 약간 모바일 혁명의 시대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맥 어드레스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다 핸드폰 갖고 다니잖아요 다 안 갖고 안 다니잖아 대한민국 최초로 언론과 개인 소시얼 정보 한 기업에 있어요 카카오페이 있죠 금융과 소비 패턴 소비량 파악할 수가 있어요 라이프스타일도 알 수가 있죠 근데 얘가 엔터테인먼트 사업도예요 이제 초고대 공용기업이 됩니다 이 기업은 무엇이든 가능하다 였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게 가능이네 와 나 진짜 최근에 들어본 개소리 중에 제일 진지하게 한 것 같아 제가 지금 설득력 있는 개소리였어요 롤리구조가 탄탄하다 이제 컨텐츠로 승부해 이제 불가능입니다 슝 이제 불가능입니다 대학생들이 만들어서 창업한 지 1년 만에 300억 매출 대박을 이룬 청년기업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인 헤이딜러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기존에 우리가 중고차 팔 때 그러니까 껄림이 타던 차를 팔려 그래 그럴 때 보통 딜러한테 딜을 치잖아요 이런 식이었었는데 이걸 역으로 해서 차를 팔고 싶은 사람이 중고차를 올려요 그럼 딜러들이 와서 견적을 매깁니다 난 이걸 얼마에 매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껄림이 말 타고 다니지 않아요? 그럼 이제 개인 역경매 방식인 거죠 개인이 원하는 금액에 입찰하는 딜러에게 차를 파는 겁니다 뭐냐 옥션이래요 옥션 옥션인 거죠 상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차는 시동 걸고 100m만 가도 중고차 되죠 아끼던 차를 파는 사람은 제값받고 팔아서 좋고 거래 방식도 투명하기 때문에 딜러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새로운 스타트업이었는데 매출도 좋았어요 딱 1년 만에 누적 거래액 300억 돌파했거든요 신선한 아이디어 하나로 기존의 시장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 굉장히 모범적인 청년기업이라고 상도받았습니다 이 사이트가 1월 5일자로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적자한가요? 2015년 12월 28일자로 국회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버렸는데 이 법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온라인 업체도 330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를 해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 주차장을 갖춰놓지 않으면 다 불법이야 온라인으로 영업하는 업체는 다 불법 업체가 되어버린 셈인 거죠 그러니까 카톡 영업에서 사람들 메신저 내용을 프린트해가지고 책으로 엮어야 된다 그런 얘기랑 비슷한가요? 전혀 비슷하지 않아 그래요? 너 내 얘기 들은 거야? 제가 듣겠니 카톡 영업장에서 PC방에 갖춰놔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똑똑하죠? 가끔 쓸모있어요 얘가 국토부는 이 법안 통과의 의미를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헤이딜러라는 업체가 취한 방식은 차를 파는 방식이지 사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잘 나가던 청년기업 하나를 순식간에 없애버린 이 법안이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김성태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분이 서울 강서구에서 3선을 했어요 얼마 전에 썰전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이분 강서구에서만 3선을 했는데 이분 지역구인 강서구에 뭐가 있을까요? 뭐 있나요? 가양동에 대규모 중고차 매매단지 있습니다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즉 온라인 업체에서 중고차 계약 쓸어가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타던 중고차 개값에 매매하기가 힘들어진 딜러들이 강서구에 잔뜩 있단 말이죠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역구 근데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중고차 매매 업체들이 손님들한테 사기치고 허위 매물 올려서 낚은 다음에 사람 찾아오면 다른 차 팔아먹고 차 안 살려 그러면 웃으면서 그 알아요? 차 안 사고 그냥 갈라 그러면 CCTV 있는 데로 끌고 가요 손님을 그 다음에 그 CCTV 아래서 웃으면서 욕을 해 소리는 안 들어가니까? 웃으면서 막 욕을 니네 엄마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손님이 열봐서 때리잖아요 그럼 그걸로 합의금 삥뜯는 거야 어머 양아치다 차를 안 사면 그런 식으로 합의금 삥뜯 끼고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들 TV 뉴스까지 여러 번 보도가 됐는데 이런 문제점들 다 자기 주차장 갖고 있는 업체들이 문제였어요 자기 주차장 없이 이런 짓 못해요 허위 매물도 못 올리죠 일단 허위 매물이라는 게 올려서 낚은 다음에 막상 오면 다른 거 파는 거니까 오히려 온라인에서는 자동차 동호회 등에서 직접 직거래를 한다거나 딜러 빼고 제값 받고 싸게 파는 문화도 조금씩이지만 정착이 되고 있었는데 이 법안으로 싹 죽었습니다 이득을 보는 건 오로지 오프라인 중고차 매매상들 뿐인 거죠 그리고 그건 그렇다고 친다고 해도 개인이 자기가 타던 차를 파는데 역경매를 통해서 딜러를 직접 골라서 차를 팔 수 있게 한 방식 이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방식이거든요 개값 받고 파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중고차 딜러들한테 말빨로 어떻게 이깁니까 대안을 제시했던 셈인데 시장에 이런 방식이 도입되면 손해보는 사람들 역시 딱 하나죠 오프라인 중고차 매매상들이죠 이번 주에 불가능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기는 헬조선이고요 뭔가를 해서 돈을 벌었으면 고마운 줄 알고 번 돈의 일부는 가져다가 윗분들한테 받쳐야 돼요 안 그랬다간 이렇게 순식간에 범법자 되는 겁니다 이주의 불가능 한국에서 스타트업 따위 족가라 그래 씨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의 아리송입니다 슝 아까 전에도 나왔는데 교육대란 누리과정 말이 많습니다 이거 제가 간단하게 이거 존나 웃겨요 보육대란이 뭔지 이거 잘 모르신 분들 많아요 특히 애 없고 이러면 맞아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뭐냐 이게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육정책을 얘기합니다 우리 각각께서 대선 후보 당시에 0세부터 5살 보육 및 교육을 국가가 완전 책임으로 하겠다고 고약을 내세웠어요 어린이 놀이방 같은 거 이런 거 누리과정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가 0세부터 5세는 책임지겠다 완전 책임지겠다 그리고 쌩카입니다 원래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시도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내디내라고 방침을 바꿔요 근데 이게 수조원짜리 예산이 교육청에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가 막힌 꼼수가 하나 터집니다 야 지방체 발행해 아 그러니까 그렇죠 빛내라는 거죠 빛내라는 거죠 외상을 발행할 수 있게 해줬어요 지방체를 발행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12년도부터 지방체로 누리과정 예산이 집행됩니다 빛으로 빛으로 빛이 쌓여서 이제 10조원이 넘어갔어요 매년 내야 되는 지방체 이자가 4천억이 넘어요 교육청이 쓰러지겠는 거야 이자도 못 낼 상황이니까 교육부에서 매년 지방정부 교부금이 3년 정도 늘어날 거다 매년 3조지 교육부에서 매년 3조씩 3조 정도 늘어날 거니까 일단 좀 버텨 라고 해놓고 2012년에 딱 한 번 줬어요 3조원 그리고 계속 깎아요 그러다가 2015년에 법을 바꿔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의 의무 지출 경비로 박아버렸어요 무조건 교육청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구나 그게 뭐냐 중앙정부는 배째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완전 멈춰가겠다는 거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돈을 받아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재분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돈을 걷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지들이 벌린 일을 지방정부의 책임 떠넘기를 하는 거죠 대단하다 진짜 진짜 창조야 진짜 창조경제야 이건 지금 중앙정부의 부채가 워낙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이런 식의 꼼수를 펴가지고 제가 언제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래서 각하가 아이디어 너무 좋아요 발상이 너무 뭘 처먹어요 이렇게 발상이 되는지 진짜 대단해 이거 빡가능 이상해요 정말 빡가능이 먹는 거를 같이 드시나 봐 그래서 오늘의 아리송은 이겁니다 각하 도대체 아이는 왜 낳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주의 아리송입니다 이주의 개새끼입니다 쇽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되게 안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 주변에 한탄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돌아오는 소리가 그래요 네가 잘 받아줘서 그래 네 성격이 잘 받아주니까 저 솔직히 착해요 되게 1년 이상 여기 봐오신 분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나이 니 온 것도 하려고 그러잖아 거절을 못해 이렇게 거절을 못해 이렇게 아니 각박한 세상이잖아요 요새 얼마나 각박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잠시나마 행복하고 나랑 있을 때 조금이라도 뭔가 부드러운 분위기를 느끼라고 그렇게 잘 대해주는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정도를 모르고 훅훅훅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거 혹시 저번주에 껄림을 겨냥한 겁니까 아니 솔직히 좀 저 사람 미친놈이네 싶어갖고 저는 남들 표현대로 잘 받아줘요 그리고 또 저는 가감한 옷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박새롬이는 공개방송에 옵니다 미니스커트 노출 있는 옷 좋아합니다 저한테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보면은 아 옛날에 좀 벗고 다닐까 이렇게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러려고 해요 아니 근데 보면 그걸려고 한다고요? 안되는데 아니 그래요 어쨌든 그건 안되는데 지금 본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네 누가 쓴 걸 읽어주는 게 아니잖아 지금 어 근데 가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누구가 누가 봐달라고 내가 이렇게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입는 거고요 그리고 실실 잘 웃고 다니는 건 속없어서 그런 거 아니고 아무 짓이나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저 기분 상합니다 헛소리 던지면은 기분 상해요 근데 껄림 바라보고 그러네요 너 옷 입고 다니라고 내가 뭡니까 또 안 받아 없다야 너 또 안 받아주잖아요 그럼 지든이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날 이상하고 과민하다 이렇게 취급한답니다 알렉스는 안 드셨구나 과민반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가 잘 받아줘서 그런 거다 내가 야하게 옷 입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 나 그렇게 안 입고 나 까칠하게 살겠어요 안 웃는다고 친절하지 않다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다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 아무튼 업다님이야 껄님이에요 몰라 빨리 너는 속 뺀다 갑자기? 나는 아니죠 네가 제일 심하지 뭔 소리야 난 아니에요 나 젠틀뱀이야 근데 잠깐 이런 얘기 듣고 우리끼리 나는 아니다라고 싸우는 게 존나 추한 거야 세상에서 제일 추한 거니까 본인이네 아니 너희 둘이 싸우면 돼 어쨌든 나를 까칠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이들 개새끼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2플러스 1등급의 고지방 마블링을 찾고 계신가요? 거세 과도한 옥수수, 곡물 위주의 사료, GMO 사료, 각종 호르몬제와 항생제 등 인위적인 마블링을 반대합니다 이제 안티 마블링의 건강한 네이치오다 유기농 한우와 유기농 곰탕을 딴지 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병신년 1월 첫 주 2시간 이후의 게이비섹스의 방송시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후 7시 세상의 모든 신기한 일들이 모였다 세상에 꼴린 일이 오후 8시 누구도 찾지 못한 특종을 찾아서 TV측종 발기한 세상 오후 9시 세상 그 어디에나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인간극장 밤 10시 구석구석 카메라로 카레보다 짧은 다큐를 만들어낸다 다큐 3분 이상 게이비섹스와 함께 즐겁고 발기찬 하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병신년을 맞아 세상에 꼴린 일이 화끈한 이야기 하나를 준비했더다 세상에 꼴린 일을 찾아서 가장 바쁜 일을 하고 있다는 대한민국의 민중의 지팡이 경찰 거의 없다 사타군이 고기완자처럼 풍성이 살찌어가는 그들의 위대한 행보를 취재진이 따라가 보았다 어 밀려드는 신고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이곳 이곳은 바로 연말연시 파출소 그런데 김경사가 출동하는 곳은 페로몬 넘실거리는 홍대가 아니다 무수한 인파가 내뿜는 암네의 눈이 따가운 이태언도 물론 아니다 아픈자를 치료하고 나이롱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바로 병원이랬다 경찰 한모씨 전날 밤 얼마나 흔들어 제꼈던지 어깨 근육에 파열된 민중의 지팡이 정형외과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주사실로 들어가세요 날렵한 손놀림으로 앰플을 쪼개 주사바늘에 채워놓고 있는 아리따운 간호사 엉덩이를 까주세요 한 마리의 살모사를 보는 듯한 얼룩덜룩한 표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듯 디테일이 살아있는 힘줄 갓 잡아 올린 인도양 참치 떼처럼 팔딱이는 해면체 평생 지팡이로 써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대물을 꺼내들고 마는데 제 인생 모두 걸어 30년을 조각해 만든 빙신념을 위한 지팡이입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되고 싶어서 깎았습니다 등산하다 다리를 잃어버린다 하여도 이 지팡이 하나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빨리 주사를 찔러주세요 지구 온란화에 이업이 전지구를 공격하고 교도 의정서도 무색하게 만드는 울창한 정글 습을 조성하길 무려 34년 우리 민중의 지팡이는 이틀 동안 삭힌 요도 속에 노란 국물도 말끔히 밀어낸 쿠퍼액을 발사한다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는 암살 치즈 피자처럼 쭉쭉 늘어나는 치즈 쿠퍼액 이건 어디서든 볼 수 없는 대경관이다 이건 누가 해? 내가 해? 빨랑 빨랑 주사 쓰여 넣어줘 내 몸에 빨리 주사 바늘 좀 넣어달라 이기야 민중의 지팡이를 보니까 네 겨털이 살랑살랑거려 코털이 기생충처럼 살아 움직여 빨리 주사 바늘 넣어주라 이기야 놀라서 굳은 간호사에게도 아랑곳하지 않고 욱신되는 지팡이를 든 모습에 자신감이 가득 묻어난다 어머나 주사 하나에 기럭에 발기탱천한 민중의 지팡이 우리의 민중의 지팡이가 주사를 맞고 가는 곳은 허걱 경찰서렸다 청양외과에서 39일간 입원해 4개의 보험사에서 무려 300만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는데 사실 알고 보면 경찰서에 정상 출근에 급여도 받고 있었다 새해 돈복이 굴러돌아온 경찰 한모씨 그러나 복이 들어오면 액땜도 해야 하는 법 아쉽게도 이 사실이 발각되어 해임되고 마는데 이에 항소하여 명예를 찾으려는 경찰 한모씨 그러나 평신년의 기운이 뒤덮은 헬조선에서 이만한 저주라면 달게 받아야 하는 법 아쉽게도 해임처분을 받게 때렸다 새해를 맞아 세상에 꼴린 일이 첫 번째 소식을 마칩니다 아 이상하다 재밌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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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이게 뭐냐면요 경찰놈이 성추행을 했어요 강호사 엉덩이를 그립도 하고 고추도 보여주고 성기 노출을 하고 그러고도 모자라가지고 자기가 보험금 타고 출근을 한 거예요 나중에 걸린 거야 걸려서 해임처분을 받았는데 이놈이 항소를 하면서 이게 부당하다 나한테 이거 어떻게 해임을 주냐 해서 했는데 끝내 해임은 바뀌지 않았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희롱하고 성추행하고 보험금 불법을 수령하고 그리고 나서 항소를 했다고 항소를 했습니다 2016년 첫 번째 훈훈한 미답이네요 아름다운 이야기죠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 경찰이 아픈 와중에도 틈틈이 출근을 하고 아 맞아요 그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경찰이기 때문에 아파도 출근을 해야 한다 라는 인터뷰를 하면서 그래도 보험금 받는다라면서 자기네 변호하는데 그 씨알도 안 먹히고 바로 판사가 해임처분에 대한 거를 때렸습니다 저녁 8시 오픈인가죠 2016년 병식년을 맞아 세상에 꼴린 이름이 제작진이 발견한 화끈한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다 아니다 어디 이거요 아 여기구나 아이씨 어쩐지 내가 쓴 게 아닌 것 같은 거야 이어 나올 거의 없다의 코너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 내정자와 관련된 내용을 풍자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증여세 탈루 의혹과 둘째 달의 한국 국적 포기 문제를 놓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은 지난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후보자는 군 복무 중이었는데 기록상으로는 부모의 도움 없이 부산 해운대 땅 327제곱미터를 매입한 겁니다 결국 이 땅을 증여받았다가 2003년에 7억 원에 팔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증여세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그건 제가 저희 아버님이 처리하신 일이라서 이 후보자의 둘째 딸이 지난 2007년 미국 국적자가 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적이 바뀌었으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물론 그때는 부총리 되실 줄 몰랐겠습니다마는 딸이 국적을 벌인 뒤 계속 건강보험 혜택을 누린 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는 그 남자 재테크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남자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고가의 오피스텔을 매매해서 시사차익을 본다는데 자기도 한 푼도 안 내고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받아내고 오피스텔 네 채를 소유하면서 종부세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디비 특종 놀라운 세상이 찾아는 이 시대 재테크의 달인 이제는 정계 진출까지 재테크 달인의 놀라운 기술과 새로운 도전을 주목해보자 바로 이준식 달인 서울의 양천구, 신정동, 광진구, 자양동, 서초구, 서초동 모두 땅값 높기로 유명한 동네들이다 그런데 이 동네마다 모두 집을 가진 재테크의 신이 산다고 하는데 아 아주 대단한 양반이요 봐서 한번 쓱 보고 가더니 가더니만 며칠 있다가 떡을 돌리더라고 아니 이 땅값 비싼 동네의 집을 그것도 모자라서 네 채나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래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아 그 양반이 지금은 서울대 교수하다가 교육부 장관을 한다고 하던데 아 그렇다 TV 특종에서 찾아낸 재테크의 신 이준식 달인은 다름 아닌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앞두고 있다 현재 인사청문 요청안을 작성하느라 정신이 없는 이준식 달인 이준식 달인은 1999년에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를 6억 원에 매입했다 지금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무려 11억 원 달인답게 두 배에 가까운 시사 차익을 얻게 된 셈인데 그런데 아파트는 한 채 많이 쓰시고 나머지는 전부 오피스텔이네요 이준식 달인 이제 아파트는 안 사시는 거예요? 에이 그 아파트가 여러 대 있으면 종부세 내야 돼요 종부세 근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거든 그래서 내체를 가져도 한 푼도 안 내는 거지 뭐 이준식 달인의 놀라운 재테크 기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이 주거용 부동산 내체를 구입하는데 자기 돈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니 이준식 달인 그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신 건지 저희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 이게 무피 투자라는 건데 아 이건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에이 그러지 말고 좀 알려주세요 아 일단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그걸로 오피스텔을 사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사자마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잔금을 치러버리는 거지 아니 이런 신통망통한 방법이 그런데 이준식 달인 이건 부동산 투기 아닌가요? 아 그래서 칩사람 이름으로 했지 역시 달인다운 통찰력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달인의 재테크 기술은 부동산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부부 합산 연봉이 3억이 넘는다는 달인 부부 오피스텔 투기로 월세도 받고 연구 용역 일도 하면서 부수입도 웬만한 직장인 연봉급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달인 자녀들 미국 유학비용 의과대 학자금을 전부 무이자로 대출받으셨네요 무려 7397만원을 이자 한 푼 내지 않고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대출받았다는 달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는 이자가 붙지만 사학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 자녀들에게 무이자로 대출해준다는 점을 적극 활용한 달인의 노력이 돋보인다 시급 5천원짜리 알바를 띄워도 내야하는 종합소득세도 내지 않고 1년을 버틴 달인 한 번 손에 쥔 돈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달인은 오늘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대학 교수의 신분으로도 저렇게 많은 비리를 저지른 달인이 과연 교육부 장관에 오르면 또 어떤 신기술을 선보일지 기대된다 아니 근데 공대 교수가 왜 교육부 장관에 대정된 걸까? 아우 좋았다 이어서 청취하게 될 프로그램은 인간극장입니다 안철수의 신당 창당과 인사 영입과 관련된 아름다운 미담을 선보이겠습니다 야 이런걸로 웃기나? 이거 다 읽었어 대본에 써놓고 이거 다 읽었어 철스 내의 새 식구들 오늘은 드디어 삐지기 대장 철스에 국물이 당해서 새로운 식구들을 맞이하는 날이다 미리 집에 들어가 있던 철스의 원 로드도 이미 거실에 떡하니 새장을 마련해 놓은 상태 오늘 새로 집에 들어오는 아이는 바로 전교회장 불법 댓글 기자회견으로 행동하는 양심에서 줄반장까지 된 은희 그런데야 불사 전교회장 선거에서 학생부의 불법 행위를 고발한 은희의 뒤통수를 때려잡았던 6학년 학습부장 재갱이가 이 집으로 오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쯤 되니 철스 내 집 거실 기운은 풍전 등화다 아니 씨바 철스 오빠 저 새끼 저거 예전에 내가 나한테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엄청 갈고 던엔데 아 저를 딱따리 되는 놈 어떡해 아 나도 쪼까 끙끙하단게 음 하아 제가 잘 모릅니다 아 이거 그건데 별들에게 물어봤는데 이거 화합과 통합을 살아가는 철스 오빠는 이 둘을 이번 기회에 화해시켜 볼 요량이다 음 제가 엊그제 광주 다녀오고 오늘 또 이승만 각하 참배를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어 이런 정신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한번 안될까요 야 이 개새끼야 너한테 미시말로 원수같은 새끼야 하지마 음 우리 철수 또 아무 말이 없다 아 새정치하겠다며 문박 자고 나갔지만 찰스네 집에 속속들이 모이는 사람들은 죄다 호남쪽 구정치 세력들 찰스 오른팔 뱅호는 호남에서 전학 온 친구들 모두 줄반장을 시켜줄 순 없다고 말해 가뜩이나 늙은 나이에 줄서기 힘들어하는 6학년 형아들 꼭지를 돌게 만들었다 음 아 음 아마도 찰스 답을 들으려면 다음주 일요일은 되어야 할 것 같다 한편 옆밥 무성인은 망국법인 줄반장 선진화법을 무력하려면 180석을 얻어야 한다고 우기고 다니고 전교회장 스윙스팍은 2,3학년 애들 삥 뜯으며 억울하면 부천 충동으로 전학가라고 행패를 부리는 이 와중 찰스와 친구들이 이렇게 팔자 좋게 있어도 되는 걸까 빠바바밤 빠바밤 용역 직원들로 추정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카페 운영진은 부당하다며 이 의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강제집행 정지 판결이 난지 일주일 뒤에 싸이시 대리인이 낯선 사내들을 데리고 카페에 나타났다 새로운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테이크아웃 드로잉 카페 운영진을 몰아냈다 다양한 언어가 뒷섞인 거리 이태원 이태원에서 한 발짝만 떨어지면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심플하면서도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한 카페가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드로잉 기존과는 다른 미술관 문턱이 낮고 예술가와 대중이 쉽게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고민하다가 가볍게 들고 나와 즐길 수 있는 커피처럼 부담없이 드나들 수 있고 문턱이 낮은 문화공간을 만든 것인데요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술가 그리고 작품을 접할 수 있습니다 어머 저 사진 뭐예요? 다 벗고 뭐하는 짓이야? 일종의 행위예술인 거죠 아우 저기 참 생김새가 예술적이시네요 제 작품에 한 가닥 꽃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작품을 접... 이게 자연스럽게 접하는 거야? 작품을 접하고 작품에 대해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한남동에 자리 잡기까지 굉장히 힘든 나날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2010년 테이크아웃 드로잉은 성북동과 동승동의 가게를 열었지만 계약 만료와 동시에 건물주에게 쫓겨났습니다 기껏 공간을 만들어놨더니 계약 만료가 될 쫓겨나야 했습니다 예술을 전시하는 공간인 만큼 인테리어에도 많은 품을 쏟는데 6개월, 1년 뒤면 쫓겨나니까 금액적인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이 자리 한남동에 가게를 열 때는 또다시 쫓겨낼 수는 없다 10년에서 15년은 적어도 운영할 수 있는 가게가 필요해서 긴 기간 동안 자리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장소가 바로 현재 위치한 이곳 테이크아웃 드로잉에 들어서기 전에는 고깃집이 있었는데요 그 고깃집은 무려 15년 동안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테이크아웃 드로잉은 그대로 양도받아서 4억 원의 돈을 들어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가게 앞에 6미터 높이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전기와 가스도 끊겼습니다 짓기도 철거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테이크아웃 드로잉은 현재 자리로 옮겨올 때 임차인이 원할 때까지 월세를 처음 조건으로 그대로 유지 매년 계약 연장 가능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재건축을 한다는 이유로 나가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가게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재건축이기 때문에 그간 쏘아부든 인테리어 비용은 물론 권리금도 한 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받지 못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테이크아웃 드로잉은 2013년 12월까지 가게를 비운다는 내용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시세가 엄청나게 올라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건물을 내놓았던 거죠 새 건물주는 건물을 재건축이 아닌 다음 세입자인 대형 프랜차인치에게 임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재건축으로 인한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하 테이크아웃 드로잉 측은 버텼습니다 버티다가 강제 집행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테이크아웃 드로잉 직원 한 명은 폭행을 당했습니다 다음 날 이웃나라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다시 와 제가 입점한 건물에 건물을 주는 니찜이 산지 40년 동안 임대료물을 단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법을 전해도 올리지 않았다는 건데 집주인 입장에선 손해 아닌가요? 건물은 감가상가 있습니다 그만큼노 임대료를 내려야 하는데노 그만큼 올린 건 같은 효과입니다 또 오래된 가게가 있으면 건물 신뢰도도 높아지문이다 상가 세입자에 대한 보호가 약한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 선진국인 프랑스는 9년 영국은 14년 일본은 기간 제한 없이 상가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가 세입자 영업 보장 기간은 고작 5년입니다 이마저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의미일 뿐 이 계약 시 5년 동안 영업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중간에도 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걸 다 때려보실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있잖아 우리 프로그램을 다쿠 3분으로 해야 되는데 5분이 넘었고 일단 일단 넘었고 연기가 좀 필요했지 우리 새롬이한테 너무 많은 거 원하지 맙시다 네 좋았어요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차분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웃으면 박새롬이다 그렇습니다 박새롬아 근데 이제 컨디션 승부하려고 그러나면 심수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깔끔했어요 컨디션 아주 좋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컨셉을 하는 거는 곧 다가올 딴지 라디오 종편화 이러한으로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죠 한 꼭지씩 잡아먹기 위해서 어떤 방송 컨셉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쓸데없는 도전이지만 계속됩니다 끊임없이 콘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해내는 가옥걸 가옥걸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들의 도전을 계속 그래주세요 가능하게 거의 없을 거래서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연 답답한 사연 미쳐버릴 것 같은 사연을 모집하고 있는데 안 오네 하나 왔어요 하나 왔어요 첫째 이제 막 나으신 분인데 가입 인사와 더불어 고민이 있으시다고 둘째를 만들고 싶은데 첫째가 잠을 안 잔대요 그래서 애를 어떻게 재우고 훈쩍훈쩍해서 둘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재우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핑계다 핑계예요 알렉스를 드세요 알렉스를 드시고 어쨌든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병신역 풀파우러 여러분의 고민을 이렇게 한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3초만에 끝났네요 딴지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열아같은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 늙어버린 미소년 녹음 빡가는 편집 박주성 제작 딴지로 진행해 빡가는 거의 없다 박새롬이 끊을 거렸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음주에는 분명히 뵐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주에 봐요 제발 제발 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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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